이게 입직이라는 표현이 아까 저희 패널본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지지층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 정치권이 제도권에서도 쓰고 있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런 발언들을 아유 자연스럽게 지금 쓰고 있죠. 그 얘기는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무슨 실언을 한다고 하면 말을 해놓고서라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을 해놓고서라도 이게 조금 과했나 싶으면 바로 사과를 한다든가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이측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몰라요. 지금까지도 본인이 이측 발언을 한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발언인지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본인들 지지층하고는 저런 발언들을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발언들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무심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소통은 지지자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지자들이 이측이라는 발언을 그냥 쉽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 지지층들이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 중도층, 결국 선거는 중도층이 저항한다고 하는데 그 중도층과의 소통에는 매우 소홀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